홍세완 섬유관 섬유관 섬유수가 막았습니다 1루에 아웃 자 홈에 듭니다 홈에 승부 들어옵니다 이동벌 재채있는 줌패인 던지는걸 보고 투수여 빠졌고요 유격수 건졌습니다 이회성 이영호 선수가 잡아냈네요 이게 그대로 빠졌으면 안타가 되는데요 또는 타구가 강했으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2앤2 잡아당깁니다 섬유관 지협습니다 백핸드로 슬라이딩하면서 잡아앉고 강정홈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벤트베이크 슬라이딩을 하면서 백핸드로 잡았어요 저런 모습을 봐야 진정한 프로젝트의 세일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영상 감당 해ready 보내줬